교수님, 신제품이란 무엇이며 꼭 필요한가요? 네, 신제품 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제품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신제품이란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이거나 기존 제품과 크게 상의한 제품을 말합니다. 신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르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기술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나 기술 혁신을 통하여 기술이 진보된 제품입니다. 둘째,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 신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기존 제품보다 훨씬 많은 편익과 혜택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셋째, 제품의 형태 측면에서 고객들이 차별성을 인정할 만큼 신제품은 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입니다. 그리나 대부분의 신제품들은 기술과 편익이 융합되거나 기술과 제품의 형태가 융합되는 경우 또는 편익과 제품의 형태가 융합될 수도 있으며 기술, 편익, 제품의 형태 모두가 융합되어 신제품으로 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신제품을 반드시 개발하여야 할까요?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사 제품이 시장점 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신제품 개발을 게을리할 경우 경쟁사에서 먼저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개선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시장점 유율을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경쟁사와의 경쟁에 대비하여 신제품 개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계 면도기 시장의 65%를 장악하는 질레트는 매출액의 40%가 최근 4년 이내에 개발된 신제품이라고 하며 서리엠은 매년 평균 1200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이내에 출시된 신제품이 연간 매출액의 30% 이상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은 끊임없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브랜드 충성도를 위하여 신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객 중에는 신규 고객도 있지만 단골 고객도 존재합니다. 신제품 개발은 신규 고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만 단골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단골 고객들 중에서 신제품을 선호하는 혁신자와 입소문을 많이 내는 인플루언서들은 신제품 출시를 크게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은 신제품 자체를 좋아하지만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제품은 단골 고객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브랜드 충성도를 크게 상승시켜 단골 고객이 자사의 마케터로 활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넷째, 계획적 진보와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계획적 진보와란 자사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제품 수명 주기에서 성숙기에 접어들면 신규 수요가 둔화되므로 대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기존 제품을 진보와 시키고 신제품 개발 또는 모델 변경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은 계획적 진보와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필요성 때문에 신제품 개발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 규모를 키우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혁신기업이며 시장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 신제품은 기업이나 고객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기업가의 정신은 세상 모두를 기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신제품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